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차전지 영상을 꾸준히 이차전지 영상만 올리고 있는데 뭐 몇년간 올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차전지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보는 채널들이 있는데 너무나 머리 아플 정도로 이차전지 이야기들만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가가 핫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저까지 올려야겠냐는 저같은 작은 유튜버들이 이것도 올리는 게 의미 있겠냐만은 저는 뭐 오르나 내리나 꾸준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 계속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뭐 제 이야기를 한 분이라도 좀 들어주시고 이차전지에 장기적으로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뭐 조금 계속 남겨보겠습니다 뭐 저도 오르나 내리나 제가 뭐 덜 수익을 거두나 많이 수익을 거두나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 같고 부족합니다 5,6% 오른 것 같고 만족을 할 뉴스가 아닙니다 한번 좀 차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현대차그룹의 LG SK 미국 갑작사 양극제를 당독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원래 현대차그룹은 LG 엔소라고 너무나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런 뭐 화제 이슈들하고 보상 이슈들 이후로 SK온하고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동반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SK여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온 너 혼자 하는 거 못 믿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야 SK온 너 혼자 믿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공급 지금 우리는 지금 자체 배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차전지를 공급받는 형태인데 너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너 혼자 너네만 믿지 못하겠어 LG 확실한 LG도 같이 가져갈래 이렇게 선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받게 되면 보조금도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3,750불을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가 LG엔서라고 SK온하고 동반 진출하는 그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5월쯤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LNF가 사실 최적의 메인 벤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파우치 배터리를 현대차가 할 것인 거고 거기에 그런 화재 이슈를 잡기에는 단결적 양극재가 최고죠 화재 위험을 굉장히 디게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형태가 단결적 양극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또 감론을박이 있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양극재 회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LNF가 너무나 주가가 안 가서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비중을 좀 늘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변화하는 형식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다른 소재 업체도 너무나 좋아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거는 이런 단결적 양극재는 지금 LNF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일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 단점들이 너무나 많은 회사 임의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저평가 영역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력과 저평가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LNF를 꼽고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단결적 양극재에 가장 궁합이 맞는 거는 이런 파우치 배터리입니다 파우치 배터리는 현대차에서 너무나 차용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LNF가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다 공급한 히스토리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겠죠 또 지금 LNF를 오랫동안 다 봐와 주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서 가이드를 제시했던 게 SK 쪽에서도 20% 물량을 공급할 것이다 LG 엔솔의 50% 최종 OEM에서도 30% 그러면 SK가 어떤 것들을 공급할 거냐 SK 쪽에 최종 OEM이 어떤 것을 공급할 거기에 LNF가 자꾸 SK를 들먹거리냐 라는 해결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SK 현대차에서 SK 전액 물량을 하는 건 아니고 LG 쪽도 가져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물량은 한번 다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50에서 55에서 65에 이르는 현대차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또한 지금 1분기 때 아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을 무시하려면 되는 게 아닌 게 1위가 지금 테슬라죠 근데 원래는 지금 IRA 전에는 현대차가 굉장히 잘해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었죠 대단하게 전기차 분야에서는 빠르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뒤집혔죠 23년도 1분기에 최종적으로 IRA 법안이 발표된 이후로 포드랑 GM이 굉장히 확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6% 정도밖에 점유율을 못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24년, 25년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분명히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을 잘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GM 포드에 공급하는 것만큼 현대차가 잘해줄 것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쟁력이라고 하면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벤더를 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LNF는 이게 뭐 많은 이때 그 뭐죠 이번에 컨콜 때 그 주주총회 때 이야기를 했었죠 아 많이 우리도 이제 어 고객사 납품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 네 곳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 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또 이제 파나소닉은 당연히 어 장기적으로 미루갈계가 대가성이 높죠 레드우드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레드우드랑 계약도 이미 양극제 조인트 벤처에서 공급할 물량입니다 사실 어 어 이 10만톤이라는 10에서 13만톤이라는 가이드를 이미 IR에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쪽이 될 확률이 높고 거기 조인트 벤처에서 될 확률이 높고 이쪽 합작사에는 미국에서 공급할지 아니면 한국의 공장을 해서 공급할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레드우드 합작사 쪽 조인트 벤처 쪽에서는 확실하게 미국에서 같이 하는 거에서 공급을 파나소닉에다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공급할 확률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LG 엔솔의 물량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현대차를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 이런 지금 공급사가 테슬라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뚫어주는 그것도 단독 벤더로 현대차하고 LG하고 SK 양쪽 다 공급하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이런 소재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4개의 양극재 업체나 벤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어느 나라보다 깊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LNF를 선택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화제에 현대차는 너무나 예민한 상황이었겠지 이겠죠 거기에다가 파우치를 한다 그러면 단결적 양극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극재는 당연히 이쪽을 좀 LNF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히스토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완전히 포스코케비칼이 13% 오르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10% 오르고 LNF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세론X가 많이 올라줬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요즘에 워낙 또 완전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4% 정도 회복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6% 이거는 너무나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기관하고 이런 외국인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개미만 좀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이 소식만으로도 더 가야 된다 이 뭐 앞에 뒤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더 차차 나오면 또 별류에 반영될 거지만 너무나 부족한 상승이었다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LNF에서 도요타 쪽도 당연히 이제 LNF가 당연히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파나소닉이 생산해 얘네는 파나소닉 생산하는 얘네도 원통용이 한다 하는 겁니다 현대차는 파우치형이고 이 형태에 따라서 양극재도 좀 더 많이 했던 이력들이 중요하며 분랄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양극재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파나소닉이 생산하는 원통용 배터리와의 호환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전기차 플랫폼의 이유로 뭐 양극재가 선택된다면 독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쪽도 도요타는 근데 지금 아직도 마시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조금 배터리 공급 형태로만 된다는 것은 이 물량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파나소닉에서 좀 더 확대를 할 것 같기 토요타하고 파나소닉하고 물량을 또 맺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물량을 늘리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N솔에서 공급하면 이것도 단독으로 가져갈 겁니다 도요타는 또 레드우드라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도요타는 사실상 1위 기업인데 얘네들이 전기차를 좀 빨리빨리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차차 밝혀지면서 밸류가 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좀 포스코드 포스코드는 오늘 뭐 그룹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룹사 재편에 대한 소식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하게 이거는 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밸류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으니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편은 더 많은 분들이 응원 주시면 좀 더 시간 내서 해 보는 걸로 하구요 지난 한 달간은 진짜 2차전지 폭풍의 시기였어요 에코프로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30%씩 올리고 20%씩 올리고 난리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안정화를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요절복통으로 흘러갔었지만 이제 다시 애널리스트들 뭐 개관이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하기에 참 너무나 편하죠 떨어지면 개관 탓 내 탓 아니고 아무튼 사람들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PER, PEG, EV, EBITDA 이런 기준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완전히 초과하는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기업들이 어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 밸류에 다시 수렴하곤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대야 되는 거는 포스코케비칼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더 LNF랑 똑같은 밸류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PER 같은 경우 기준으로 내년도에 20배 정도 30배 정도 LNF가 좀 낮게 되어 있는 건 맞고 PER이 30배, 40배 거래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더 높게 가치를 받아야 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작업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배터리 업계 대세는 중저가다 하이니켈 대신 미드니켈 눈길이다 그래서 이게 뭐 70% 80% 지금 뭐 LNF가 당연히 90% 너무나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전기차가 확장해가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혼다 쪽도 포스코케비칼이 거의 수주를 많이 했잖아요 포스코케비칼하고 LG화학이 가져가는데 포스코케비칼이 많이 가져가죠 거기에 보면 육둘둘 가져가는 거에요 육둘둘이면 300kg, 400kg 그때 1, 2년 뒤면 좀 더 이런 기술들이 또 첨가 소재 CNT 같은 것들 더 첨가 해가지고 한 400kg, 500kg까지는 충분히 뽑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400k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미드니켈 부분의 기술력이 보다는 이런 자금력 부분이나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드니켈 정도만 해도 충분히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든지 다 지금 500kg, 600kg, 700kg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테스다 모델 S나 X 같이 큰 차들은 이런 큰 대용량의 압축된 배터리를 필요할 거에요 사이버트럭 같이 큰 거나 아니면 포드나 GM쪽이나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준 세단 있잖아요 모델 3 같은 애들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다 CB 같은 애들도 622 이런 애들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니켈 쪽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하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굉장한 확장인력과 밸류체인으로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기준들이 다른 기준이지만 너무나 많이 간 것들은 그 예를 들어서 뭐 40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체킹 계속 계속 도전이 될 겁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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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몇십 년간 다 축적되고 발전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해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급이 어떻게든 지금 꼬여있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른 PER를 받겠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기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만든 PER이든 PEG든 이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각각에 맞춰서 갈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 채널지 섹터는 일반 테마주처럼 한 번에 쓰러질 회사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 지금 언론에서 막 비아량도 되는데 야 니네 그 개미들이 붙었다 다 떨어지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력이 있는 회사다 라고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일무이한 테마주다 실적 숫자 인간들에 맞춘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주다 라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이런 AI나 메타버스 보는 다른 섹터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복잡한 수급도 이런 가치에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좀 저평화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다시 밸류를 어느 정도 충분히 LNF 같은 애들도 수급이 꼬여도 이런 좋은 좋은 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제가 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좋아요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은 전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다 본인 책임이에요 저는 역시 저는 사실 에코프로에 제가 올인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좀 줄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에코프로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믿거나 말거나 봐왔던 종목이고 사랑하는 종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PR 쪽이나 이런 가치적인 측면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도 무섭잖아요 저도 한번 작년에 조금 부진했을 때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체인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2년 투자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잠깐 투자해서 돈 벌어서 인생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곱씹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들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이 채널지는 감사하게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